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 때문에 파혼을 했다는 쓴이 데리고 왔는데요. 본문 출발하기 전에 분명히 하나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개나 고양이 같은 사연 올리면 드물지만 가끔씩 좀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글을 읽는 중에 혹은 읽고 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뭔가 일반화를 하려고 한다거나 다른 의도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런 오해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상황 자체만 놓고 보자 이겁니다. 아니 그리고 막말로 제가 막 거지같은 칫자들 씹으면 좋아했잖아. 그죠? 그럼 봅시다. 우편집이에요. 다른 의도 절대 없습니다. 제목 비록 내가 남친을 많이 사랑하지만 강아지는 못 키운다고 하니까 그냥 결혼은 없었고요. 악플은 씹을 거야. 원지 결혼식 강주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의견이 안 맞아요. 저는 결혼하면 강아지와 같이 살아야 해요. 지금은이야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지만 저희 부모님이 온전히 키워주실 상황은 아니거든요. 제가 입양을 한 강아지이기도 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이로 인해 의견이 안 맞고 트러블이 자꾸 나는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저희 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 있으니까 계속 집에서 키우는 건 줄 알았대요. 아니 제가 입양을 했을 때도 내가 했고 끝까지 내가 키우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던 건 진즉이 잊어버렸나 봅니다. 왜 결혼 이야기가 나온 지금 이 시점에서 갑자기 문제가 불거지는지 3년이나 사귀어서 헤어지기 힘든 건 알지만 강아지와 같이 살지 못한다면 나는 결혼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너무 한답니다. 한 번 스치듯 말한 걸 가지고 누가 그걸 그렇게 기억을 하겠냐고. 그리고 부모님 집 근처에 살면서 강아지 자주 만나고 하면 되지 않겠냐고. 자꾸만 저를 설득해요. 저는 저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강아지를 데려와서 제 손으로 키우려고 하는 건데 의견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이런 경험 있는 분들 좋은 부탁드립니다. 남자친구는 그래요. 강아지가 이쁘고 사랑스러운 건 맞지만 결혼 후에도 같이 키우는 것은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고 합니다. 자주 가서 보는 걸로 해소하면 안 되겠냐고 하면서요. 경험 있는 분들 좋은 부탁드려요. 뒤에 더 있습니다. 후기. 댓글 1번. 아니 상대가 개를 키우지 못하겠다면 그냥 결혼 줘봐야죠. 개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개를 데려가겠다는 건요. 딸린 아이가 있다는 것과 덩급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댓글. 이래서 평생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개 고양이 한 분을 키우면 안 된다 이거야. 배우자가 반대. 또 배우자 부모가 반대. 또 임신하니까 안 돼. 아이가 알레르기 있어서 안 돼. 등등등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2번. 개랑 딸린 애랑 동급이라고 갖다 붙이는 거 대단하다. 크크크크. 3번. 개랑 아기를 동급으로 본다는 게 아니고 개를 키우는 몇몇 공바들 중에 아니 많은 것들이 아기랑 개랑 동급으로 취급하며 키우니까 그러니까 개를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딸린 애를 데려오는 거랑 똑같다고 말하는 거잖아. 2번. 개가 그렇게 소중하고 끝까지 책임질 생각이면 그냥 헤어져야죠. 뭐 어쩌겠어요. 님한테 최우선순위는 개잖아요. 안 그래요? 3번. 남친이 끝까지 수용을 못하겠다면 헤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어찌 개를 데려가도 그래. 출산 후에 만약에 아기한테 알러지 반응이 있다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그러면 무조건 개 탓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싸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개를 좋아하고 같이 키울 마음이 있는 상대를 만났어야 하는 겁니다. 4번. 뭐 쓴이 말도 맞고 남자 쪽 상황도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접고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네. 5번. 쓴이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오히려 책임감 대단해요. 칭찬합니다. 다만 개를 사람과 동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벌 부탁이니까 처음부터 그런 부류를 만나라 이거야 내 말은. 6번. 강쥐는 하나지만 남자는 기대는 널렸어요. 나중에 더 좋은 남자 만날 수도 있으니까 절대 강쥐 포기하지 마시고 천년 만난 둘이 행복하게 사세요. 7번. 아니 이해가 안 되네. 쓴이한테는 그렇게는 중차대한 일을 어째서 남친이 제대로 기억도 못할 정도로 스치듯 말을 했다 이겁니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어야죠. 남친 입장에서는 본가에서 키우는 줄 정도로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은근슬쩍 당연하다는 데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반대에 부딪히니까 여름몰이 해가지고 남친 파혼 협박용으로 쓰려고? 설령 강쥐 데려가서 산다 해도 행복하겠어요? 강아지가 결혼보다 더 중요하면 결혼 접어요. 8번. 저번에 어떤 글에서 봤는데 무슨 골빈 여자가 그러더라고 남편이 걔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지가 독박 육견하고 있다고. 9번. 데려오는 거 오케이 한 이후에는요. 사료, 미용, 병원비 이거 다 이해해줄 것 같습니까? 안 키우는 사람들은 그런 거 절대 죽어도 이해 못해요. 그러면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는 적다 쳐. 근데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비 같은 거 많이 들 때 그거 그거대로 싸울 거고. 알겠나요? 그냥 이게요. 데려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10번. 아니 여기 쓴이 탓하는 인간들 왜 이렇게 많아? 연애 시작할 때 말을 했고 그것도 수용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말을 바꾼 건 남자라고. 이미 합의가 다 된 걸 기억 안 난다며 지 멋대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 11번. 결혼하지 마세요. 저러다가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지가 말 바꾸면 그래놓고 나중에 몰래 버릴까 봐 걱정입니다. 뭐 그게 아니더라 해도 임신하면 또 강아지 친척에 두라고 잔소리하고 싸울 거야. 그냥 헤어져요. 네 댓글. 상대를 사랑하지만 그냥 딱 거기까지인 거지. 아니 무슨 키우는 개까지 책임을 져야 돼? 안 맞으면 헤어지면 그만인데 남자 욕하는 거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그 남자는 여자의 개를 책임질 의무가 전혀 없어요. 추가. 역시 헤어지는 것밖에 답이 없나 보네요. 사실 남친이 제 강아지를 싫어하고 적대시했다면 고민할 가치도 없었겠지만 또 그런 건 아니라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남친도 제 강아지를 많이 좋아합니다. 다만 사귀된 중에 제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거를 결혼 후에 데려오는 걸로는 생각을 못했다고 해요. 자기랑은 상관없는 문제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결혼 이야기하고 그럴 때가 아니었으니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강아지를 데리고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해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황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누구의 잘못이랄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결혼 깼어요. 우리 결혼 어렵겠다고. 그래서 남친이 저를 설득하다가 아이씨 그래 그럼 그냥 키우자 이런 말을 하긴 했는데 제가 됐다고 했어요. 뭐 그래도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그때 결정을 할까 적어본 건데 역시 이건 힘들 것 같네요. 그리고 이상한 악플 댓글은 안 본 걸로 하겠습니다. 댓글 1번 그래요. 내 강아지를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런 것도 잘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2번 제가 고양이 두 마리 키우는데요. 화장실 모래, 사료, 심장, 사상충약, 영양제, 연, 일회, 검진 및 소소한 병업이 등등 생각하면 1년에 최소 400을 생각해야 돼요. 그 돈 하나만 생각해도 반려견 문제는 두 사람 모두 합의가 되어야 할 겁니다. 잘 헤어진 거고 앞으로는 걔를 원하는 남자를 만나세요. 3번 뭐? 이상한 댓글은 안 본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네 마음에 드는 댓글만 받아들이겠다 이건가? 아니 그럴 거면 글을 올리는 의미가 뭐가 있어? 답장려야 뭐야? 그냥 무지성으로 남친을 욕해달라는 건가? 그런 건가? 아이고 그렇고만. 4번 책임감이 넘치는 견주로군요. 개 고양이 미혼일 때 키우다가 결혼하면서 파양하고 버리고 다른 사람 집에 보내는 그런 거지같은 것들 천지인데 님은 참 그래요. 잘 생각했어요. 책임감 오지네. 어차피 양립이 안되는 거라면 다음에는 그걸 받아줄 사람을 만나면 돼요. 5번 진짜 다행이네요. 쓰니 너 말고 남자가 말이죠. 아까 댓글 중에 하나 나왔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본인도 그런 느낌이 들었겠죠. 물론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혹시 진짜 막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 싫어하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 그러니까 은근슬쩍 얘기를 흘리듯이 한 게 아닌가. 물론 남친도 그걸 대충 흘려들은 거. 그건 또 잘못된 거죠. 아이고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 하겠네. 뭐 그렇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으흐흐 으흐